혼자 먹기에는 약 많아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2인분이니까요.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. 별 5개 주고 싶은데 퍼크나 젓가락이라도 주시면 좋겠어요. 스파게티 손으로 먹음. 안 주셔도 된다면서요. 부량도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. 사장님 흥하셔서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. 손님 혹시 스켈레톤 제조기? 잘 먹었습니다. 잘 벌었습니다. 단골입니다. 맛있게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단골인데 주문 횟수가 0회입니다. 오랜만에 먹었는데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. 맛과 서비스 최고입니다. 믿음이 가는 브이 사진까지. 리뷰 감사합니다.